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액션게임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5월 모바일과 PC로 출시하고 이르면 내년 콘솔판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권 대표는 서울 넷마블 본사에서 게임의 주력 과금 모델은 정액제가 될 것이고 일정 수준 확률형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동명의 웹툰인 나혼자만 레벨업 IP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게임인데요. 넷마블은 원작의 매력을 게임으로 살리기 위해 모바일 게임에선 흔치 않은 싱글플레이 롤플레이 게임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. 권 대표는 향후 스팀판 출시 이후 콘솔을 준비해 빠르면 내년쯤 출시하는 식으로 플랫폼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.